한글자막 by 한효정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라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유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유로 십자가의 오열 환전하신 사랑 힘이 워낙합니다 십자가의 오열 환전하신 사랑 힘이 워낙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우리 수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 맘을 섬기리 나 주님 맘을 섬기리 반된 마음 버리고 성년이 나를 섬기리 성년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 맘을 섬기리 나 주님 맘을 예배해 나 주님 맘을 예배해 헌둔 마음 버리고 성년이여 내 영혼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맘에 이 시간 드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교회와 세우신 주의 종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는 김민수 김성현 전도사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별된 소명자로 기름 부어 오늘 안수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두 분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비록 영광스럽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또 목회자로 부른받는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아프며 억울하고 서러운 일이기도 한 것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게 하셔서 내 힘 내 지혜 내 방법 내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진실한 목회자되게 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안수의식을 통해 썩어질 세상의 것들보다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사모하며 목숨을 걸 수 있는 결기를 주시고 강단에서 전해야 할 능력의 말씀도 주시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은혜의 말씀도 주시고 한 영혼과 교회를 위해 무릎 꿇고 오직 하나님께만 메어 달릴 수 있는 기도의 능력도 주시옵소서 우리의 든 99마리의 양만이 아니라 우리의 들지 않은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도 거룩한 극율로 온 산을 헤매고 뛰어다닐 수 있는 한 영혼을 향한 몸부림과 사랑과 눈물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수위원 귀한 목사님들 안수하실 때 성령님 함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김선배 목사님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표대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모인 모든 성도님들 두 분을 위해 사랑하며 충보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선하게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두 분의 귀한 신임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사모님 자녀들 그 가정에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안수의 예식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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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Megan 내게 보호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그 은혜를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부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여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 속에 오소서 나를 일부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여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재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부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여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은 주실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안수받는 두 전우사님의 두 딸이 나와서 오늘 우리 아빠에게 주실 말씀을 우리 딸들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림이와 은유인데요 재림이는 김성현 사님 딸이고 또 은유는 김민수 전사님의 딸입니다 성경봉독 때 박수 한번 쳐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삿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삿구는 까닥의 양을 돌보지 아니하미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더라 또 이 우리의 둘이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게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야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건채도 있고 다시 얻을 건채도 있으니 이 계명을 내 아버지께서 받아놓으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딸들이 아빠에게 주문하는 음성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골동성전세교성전연합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까왕 아멘 礼 마을 받아먹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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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희 네 우리 코로나로 우울한 마음이 찬양 한 곡에 그냥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악단을 위해서도 우리 큰 박수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스트라 감사합니다. 박진희 소명과 사명과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찬양이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참 두 분 멋있어 보이네요. 그런데 오늘 이후 빼도 박도 못합니다. 아직 그 안수 손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아이고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 나가도 뭐랄선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소명 그 일을 한다 사명입니다. 사명은 사명이 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하는 것 오늘이 바로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참 두 분 멋있게 생기셨고 또 세계에서 가장 보금적인 우리 한국 침대신학대학교 졸업하셨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더욱 이 지역의 구원의 방조로서 사명 잘 감당하는 오산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지방인 목사님들께서도 합격시켜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복된 자리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영광 하나님께 평생 돌리시는 두 분 되기를 추간합니다. 오늘 목사가 되지만 완전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목사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소명의 줄기를 잡고 사명을 다하면서 마지막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질 때에 주님께 잘했다라고 인정받는 목사 되기를 추간합니다. 저는 이 땅에 목사가 더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홍수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마실물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유는 아직도 더 많은 목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누워있는 것은 블루오션입니다. 얼마나 복음 전파를 할 지역이 많고 대상이 많은지 천국 가는 사람보다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우리 현실이고 주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판단을 잘했고 결정을 잘한 것 같습니다. 평생 동안 목사가 되어가기 위해서는 따라가야 할 표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목사와 교사로 이때 목사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목자입니다. 목자라는 단어에서 목사가 나왔습니다. 디모대전서 3장에 나오는 장로, 감독 흔히 이렇게 칭호하지만 자기에게 나오는데 감독이라는 단어는 헬라적인 개념, 감독자 역할 장로는 원로적인 개념, 히브리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목자 되신 모습을 이 두 단어가 각각 충분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감독과 장로의 의미를 다 아우르고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목자입니다. 목사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를 따르는 목자 되기를 추건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목사되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내놔야만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두 분 그런 각오 되셨습니까? 우리 사모님들도 되셨어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만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그런 농담을 잘합니다. 아담이 굉장히 활발한 사람인데 외출하고 오면 잠잘 때 이브가 갈비뼈를 세본다고 그래요. 뒤에 설명 안 하겠습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한 몸이기 때문에 목사는 부부가 같이 목자의 사명을 수행하면서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동시에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해만될 줄 믿습니다. 두 분 아멘이죠? 사모님들도 아멘? 좀 소리가 작아요. 아멘? 이미 깊은 곳에서부터는 이미 사명을 다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의 모습은 예수님 당시 흔했지만 10편, 23편에 자세히 나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야시나이다. 특히 우리 오상교회가 1, 5, 3 운동하면서 10편 전체를 읽게 되는데 그런데 23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목자는 두 가지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끝이 구부러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이 격교로 갈 때는 구부러진 지팡이로 목을 끌어당깁니다. 격교를 가지 말라. 인도하는 것이죠. 양은 멀리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멀리 바라보면서 양이 그릇된 길로 갈 때는 목을 잡아 끌어서 바른 길로 오게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렇게 끌어와도 계속 절벽을 향해서 가는 그런 양이 있습니다. 그럴 땐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다시는 못 가도록. 그런 결단도 필요합니다. 사랑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눈물도 필요하지만 그런 엄격함도 필요한 것이 목자가 되는 것이지요. 또 미리 가서 독사의 구멍도 막아놓습니다. 또 막대기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 야구방망이 같은 것입니다. 언제 쓰느냐. 사나운 맹수와 도적대와 싸울 때 막대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을 때에 양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가 되는 것이지요. 나는 양의 문이다. 울타리를 치고 광해에서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드릴 때 문을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에 지켜서 있습니다. 들어갈 때마다 검사합니다. 상처가 있으면 기름을 발라줍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저무하고 확인하고 기름 발라주고 잘 때는 그 문에서 가로 누워 잡니다. 양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알 수가 있지요. 맹수도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그 도적대는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물러 모으는 겁니다. 목자가 모르게 내 생명을 걸을 때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목숨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사명이 되는 것이지요. 그만큼 목사가 된다는 것은 어떤 내 인생 전체를 걸어야만 합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길 끝까지 가야만 될 그 길 희생과 헌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본을 받고 따라가는 그 모습 이것이 목자의 모습이고 목자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자격은 일반적인 윤리적인 자격을 말합니다. 그러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인정을 했고 지방에서도 우리 목사님께서 인정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본질적인 사명 나는 산업목자라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어떤 면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내 욕망 채우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목사라는 그 타이틀 속에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뒤돌아볼 곳이 없습니다. 뒤로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어떤 어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맞서서 영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목사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피하면 그것이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면 그때 바로 삽군이 되는 겁니다. 혼자 고독함을 느껴야만 되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남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아무 말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이해해 주겠거니 그럴 수 없는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때의 소명과 사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께서는 비록 극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라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사명을 주실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류에게 그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어머니의 마음 내 양을 치라 아버지의 마음 목사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목사를 말할 때 영적 투사라고 말합니다. 영적 전사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화 속에서 구조를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선비 문화 속에서 목사가 무엇인가를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는 훌륭한 어떤 일을 하는 자리인데 내 자식 시키긴 그렇고 좀 남의 자식이 하면 좋겠다. 어르신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 하게 되면 약간 허리도 구부정하고 헤어진 가죽 가방에 할머니 몇 분들하고 신방 다니는 모습 감자 몇 개로 만족하는 모습 그러니 내 자식은 말고 남자식이 하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한다고 하기도 하죠. 목사는 선비가 아닙니다. 백로야 가지 마라 아니죠. 가야만 됩니다. 갈 때 거친 돌이 있으면 치우고 가는 것이 목사입니다. 오물이 있어도 치우고 갑니다. 내 몸에 오물이 묻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오물에 묻지 않도록 그 돌에 걸리지 않도록 내 몸에 상처가 나도 치우고 그것을 깨끗이 하고 가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영적 싸움을 수행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목자의 모습인 걸 알 수가 있죠. 골리아시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광해에서 사나운 사자, 곰, 도죽대와 싸웠던 다윗입니다. 내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내가 물러서고 뒤돌아보고 피하면 양은 죽습니다.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도죽대와 맹수와 싸웠던 다윗이기 때문에 골리아스는 그의 눈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적 전사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영적 싸움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이 시대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피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사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평안하면 윤리도덕이 영적 전투보다 앞서게 됩니다. 그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윤리도덕보다 더 앞서는 고귀한 고차원적인 일은 영적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바로 그런 책 아닙니까?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윤리도덕적인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사람이 좋아야 된다. 기본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그보다 더 영적 싸움을 하는 영적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담대히 맹수와 싸우고 날카로운 이빨과 싸우고 이 시대의 잘못된 풍조와 맞서 싸우는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회자가 많아질 때에 한국교회에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세 개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 안수받는 바로 두 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출발점은 바로 지금 여기에 두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모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사로 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목숨 나의 인생까지도 헌신하고 투자하겠다라는 새로운 결단을 오늘 하시면서 안수를 받고 목사로서의 거룩한 삶을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목사로 목사의 가정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로 묶어주시고 영적 전사와 투사로 영적 싸움을 담대하게 이뤄나가고 영적 싸움터에서 승리하는 영적 투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자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귀한 메시지 전해주신 총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2부 순서로 임직순서 안수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의 전도사님을 목사로 안수하는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미도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부르시고 택하여 성별된 봉사자로 세우셨음을 믿고 저희들이 두 사람의 자격을 심사할 권한은 없지만 소정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산 침대교회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개인에게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도 큰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두 사람을 함께 동력하는 담임 목사로서 기쁜 마음으로 이 안수리를 진내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안수받게 될 두 분을 먼저 소개하겠는데요. 먼저 순서대로 김민수 전우사님 사모님과 함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수받게 될 김민수 전우사님은 1977년 1월 8일생이시고요. 동인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에서 음악대학 성악을 전공하셨습니다. 이후에 침대신학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을 졸업하셨고 인천비체교회 또 숭의감리교회 등에서 사역을 하셨고 현재 본교회 골동성전 음악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모님은 고경은 사모님이시고요. 딸 은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잠깐 인사를 드리겠는데요. 한번 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가족분들도 좀 오신 것 같아요. 우리 김민수 전우사님과 함께 또 가족으로 축하해 오신 분들 잠깐 일어서 주시면 멀리 있어서 오셨는데요. 그러시군요. 우리 환영의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성현 전사님 사모님과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전사님은 1979년 8월 9일생이시고요. 대신고등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충남대학교에서 작곡을 전공하셨고요. 침대신학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을 역시 졸업하셨습니다. 넥서스드림교회 예수사랑교회 등에서 사역을 하셨고 현재는 본교회 세교성전에서 음악 전도사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사모님은 이은아 사모님이시고요. 두 딸 재림이와 유림이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두 분 성도들에게 뒤로 돌아서서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분들도 또 오신 것 같은데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멀리서도 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분이 안수받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우리 기독교 한국침례회 경기지방의 총무이신 추교성 목사님께서 시치경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오산침례교회 김민수 김성현 목사에 대한 경기지방의 시치위원회의 목사 안수 시치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오산침례교회에서 주후 2020년 2월 6일 기독교 한국침례회 경기지방의 시치위원회에 김민수 김성현 전도사의 목사 시치를 청원하였고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 규약 제23조 시치규약 제1장 목사 자격 및 시치 제1, 2, 3조 동교단 경기지방의 규약 제6장 제20조 1, 2, 3항과 시행내교 제13, 14, 15, 16, 17, 18, 19조에 의거하여 2020년 5월 29일 서류 심사 필기 및 구두시치를 한 결과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 고로 논문을 제시하였고 동년 6월 10일 구두시치위와 논문 심사에 합격하였음을 통보하였고 기독교 한국침례회 경기지방의 규약 제6장 시치 제20조 1, 2, 3항 제22조 규약 내교 제21조에 의거하여 금일 목사 안수식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상으로 경과 보고를 마칩니다. 몇 조 몇 조 이런 건 다 잘 모르겠고요 중요한 것은 필기시험 치고 구두시험 치고 또 논문 7개 쓰고 정말 너무나 준비하는 과정이 힘드셨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잘 통과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분에게 서약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전사님 사모님 다 일어서 주시고요. 두 분 자 오늘 서약은 여러분들에게도 유인물에 다 보여드렸습니다. 유인물에 보여드린 이유는 저 양반들이 이런 서약을 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과연 서약한 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감독해 주시길 바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서약대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분 다 오른손을 드시고요. 사모님도 마찬가지 드시고 네 가지 서약을 받겠습니다. 하나하나 질문할 때 아멘 이렇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일 뿐 아니라 부른받은 목사로서의 성별된 소명 또한 분명합니까? 2번 그대는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게시의 말씀이며 성도의 절대 유일한 규범임을 믿습니까? 3번 그대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알고 내 몸과 같이 섬기며 죽기까지 사랑하고 충성하겠습니까? 4번 그대는 성령의 음성에 늘 민감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성별된 봉사자로 거룩히 지켜 성도와 세상의 본이 되겠습니까? 아멘 손 내려주시고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자 이제는 교우들에 서야 하겠는데요. 네 앉으시고요. 자 불편하시지만 우리 교우들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오른손을 들어서 제가 두 가지 질문할 때 아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그대들은 오늘 안수받는 김민수 김성현을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목사로 인정하고 이에 섬김의 도를 다 하시겠습니까? 아멘 둘 그대들은 김민수 김성현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들의 권민에 순종하며 그들의 피로를 채우고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안수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수 의원은 총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는데요. 김선배 총장님 또 장덕봉 시치위원장님 이병천 지방회장님 또 추교성 총무님 또 이성원 오산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님 그리고 저 그리고 골동성전과 세교성절 총괄 목사님이신 박민호 목사님과 이주원 목사님도 함께 안수레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30년 가까이 된 제가 안수받던 생각이 납니다. 저는 20대의 군목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수를 다른 사람보다 좀 일찍 받은 편입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안수받고 안 받고가 그렇게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안수받고 알았습니다. 인간의 의식이 아니구나 뭔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의식이구나 하는 것을 안수받는 순간 확실히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침내받고 유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내 사랑한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안수받을 때 두 분 생애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두 분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안수레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두 분 전사님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방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안수받는 두 분을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여덟 분의 목사님들이 두 전사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 성령님 기론부 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내 사랑한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여 주셔서 엘리사가 받았던 갑절의 영감을 오늘 이 시간 부어달라고 먼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신 다음에 기도가 좀 잠잠해지면 기독교 한국심리의 경기지방의 시치위원장님이신 장덕봉 목사님께서 대표로 안수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beds cumplstrom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하나님 쪽으로 시도한 다음 주에 Venus jug에 place 우리tes 마지막 개혁원장에 phosphorus 쪽으로 안성하도록 선택한 두 분이 considering 햇 б glamorous 아나님 낮잠해집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김민수 전도사님 김성현 전도사님을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부르셔서 저들의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신학을 공부하고 오산심례교회의 사랑을 받아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경기지방회의 시취과정을 통하여 잘 통과하고 오늘 목사로 안수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인간적인 통과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안수위원들이 안수할 때에 하늘문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수위원들은 신령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허락하시어서 질서에 따라 지금 안수하오니 구약시대 아론의 수염을 통하여 흘러내렸던 기름처럼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뜨겁게 높이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자기의 육신을 위해 일하는 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맡기신 그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생명 얻은 양들을 윤택하게 이끌어가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안수식 성령님으로 충만한 안수식 되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수의원들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받는 이 순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영감을 갑절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안수 받으셨기 때문에 강단권, 설교권, 축복권, 예식집회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고 더 그 의미를 담아서 합법적 지위가 주어졌음을 인정하는 성의 착용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수 목사님에게는 장덕봉 목사님께서 성의를 착용해 주시고 또 우리 김성현 목사님에게는 이병천 목사님께서 성의를 착용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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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옷이 새 거라 가지고 차크가 잘 안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성의를 착용하셨는데요 한 가지 더 의식을 좀 거행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목사 한 수를 준비하면서 목사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이제 완전히 맡겨졌다 드려졌다 내 인생은 이제 없다 하나님께 맡겨졌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목사됨의 정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 영화에서 누가 누구에게 항복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쟁의 포로로 잡히면 포로로 잡은 그 사람에게 포로로 잡힌 군사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 항복을 하면 세 가지 동작을 취합니다 하나는 손을 들고 하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셋 다 항복의 의미입니다 두 사람이 이제 두 가지는 했습니다 손을 들고 서약도 했고 무릎을 꿇고 기도도 받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하나만 남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항복합니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스퀴네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보는 것을 당신께 의탁합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입은 이 검은 검정색 가운은 판사나 검사가 입는 것 같은 권위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석사나 박사가 입는 것 같은 지식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이 검은색 가운은 자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검정색은 나의 사망을 선고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사셔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그런 점에서 엎드리는 시간 나는 이제 죽었소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이었다고 끝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7장 1절에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이었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13년 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성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탐임 완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완전하다는 의미는 뭘까요? 퍼펙트하다는 뜻일까요? 컴플리트하다는 뜻일까요? 블레임레스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 탐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하라 그래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말씀이 그래서 있습니다 여러분 무능한 인간이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모습은 뭘까요?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이제 제 인생은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겨줬습니다 라고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완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걸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창세기 17장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지 24년 만에 처음으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숱하게 예배는 드렸지만 숱하게 제사는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은 그가 부른받은 지 2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검정색 가운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니 부모도 형제도 성도도 주관할 수 없는 자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분들이 안수받고 이제 검정색 가운을 입었지만 목사 가운을 입었지만 저는 절대로 축도 먼저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교 먼저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수패 먼저 받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그것을 먼저 한 다음에 순서를 진행할까 합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은 매트 앞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서 이쪽을 보고 저쪽에서 이쪽을 보시고 엎드리겠습니다 바짝 그리고 두 손을 포개서 이마에다가 대시고 우리 성가대가 좀 나오셔서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나를 드림이 기쁨 됩니다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 같이 손을 펼쳐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나를 드림이 나를 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나를 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하나님 손을 펼쳐서 우리 성가대가 노래 불러 주시고요 우리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두 손을 들고 항복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항복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항복했습니다 엎드려 항복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진 인생이니 우리 김민수 김성현 목사님이 우리 김민수 김성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평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항복하는 인생이니 항복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한 1분간만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군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나를 드림이 기쁨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민수 김성현 형제를 목사로 안수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만세전부터 택하여 골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별된 봉사자로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 가운은 입었지만 제일 먼저 축도하기 전에 누군가를 위해서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싶어서 바짝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히 맡겨진 몸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그날까지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때까지 늘 엎드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영차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더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루스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두 사람이 이제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두 사람을 우리 스승님이신 총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한 분 한 분 일으켜 주시고 포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서 계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선포 시간이 있겠습니다 기독교 한국심례 경기지방회장이신 이병청 무사님께서 두 사람이 목사되었음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앞쪽으로 오세요 기독교 한국심례 경기지방회장인 나는 경기지방회가 부여해준 권한에 의해 하나님께서 성별하여 불러세워주신 김민수 김성현 전도사가 목사가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박수로 박수 자 이제 안수패 정정 시간입니다 먼저 지방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지방회에서 드리는 안수패 정정하겠습니다 박수 복사 안수패 복사 김민수 위 사람은 본 지방위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고시과정을 거쳐 복사로 세움을 입어 안수받게 됨을 축하하오며 향후 목회사역에 승리를 기원하는 뜻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이라 주 2020년 6월 28일 기독교 한국 침례회 경기지방회 지방회장 이병천 목사 박수 목사 안수패 목사 김성현 위 사람은 본 지방위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고시과정을 거쳐 복사로 세움을 입어 안수받게 됨을 축하하오며 향후 목회사역에 승리를 기원하는 뜻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이라 주 2020년 6월 28일 기독교 한국 침례회 경기지방회 지방회장 이병천 목사 박수 자 이번에는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목사 안수패인데요 우리 교회의 목사님으로 안수받았기 때문에 교인을 대표해서 제가 장로회장님께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대독해드리고 장로회장님께서 안수패를 청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 안수패 김민수 목사 위 사람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성별된 봉사자로 부른받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름으로 목사 안수 받았기에 입회를 드립니다 2020년 6월 28일 기독교 한국 침례 오산교회 성도 일동 박수 목사 안수패의 성명 김성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박수 자 내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인사하시고 내려갈 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려 놓으시고요 한 번만 더 나와야 되겠네 손이 부족하니까 잠깐 나오셔서 이제 꽃다발 증정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다 성가대 지휘자이기 때문에 골동성전 성가대장님 윤용무 장로님 또 세계성전 성가대장님 김신철 집사님 나오셔서 꽃다발 증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꽃다발을 가지고 오셨는데 끝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증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축하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우리 두 사람이 사역하는데 참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끼친 두 분의 축하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이 감리교를 향유하시는 이성봉 목사님 또 사우스웨스턴 베프티스트 디알라지컬 세미나리 교회음악과 교수이신 송금석 교수님의 축하 영상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인천의 숭이 감리교를 섬기는 이성봉 목사입니다 이번에 김민수 전도사님의 목사 안수식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 받게 되심을 축하드리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김민수 전도사님은 우리 숭이교회에서 수년간 예배 인도자로 또 문화국의 사역자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또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많은 숭이교회 성도들이 참 행복했었습니다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서 정말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터인데 앞으로 정말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주의종 목사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달라스입니다 저는 송금섭 목사입니다 옛날 2014년도 쯤에 제가 안식년으로 한국에 나갔을 때에 침례교신학대학원에 예배학을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우리 김성현 목사님이 그 당시 전도사님이죠 학생으로 우리 클래스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우리 김성현 목사님 아주 미남이십니다 우리 단일 목사님 김종훈 목사님도 미남이시고 하나님께서 오산 침례교에는 미남만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축하를 드리고요 김 목사님께 오늘 특별히 목사 안수를 즈음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다재다능한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지셨으니까 그 재능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다위처럼 용기를 가지고 다위처럼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또 다른 교육자들과 더불어서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는 귀한 팀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인들에게 정말 늘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목회자로서 쓰임받는 겸손한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 송금성 목사님께서 참 인물을 볼 줄 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멀리 사우스웨스턴 또 달라스에서 이렇게 영상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이성훈 목사님 오산시 기독교회 총연합회장님이신데요 이성훈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축하드리러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장례식에서 우리 김종원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뵀습니다 축사 몇 분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30분 하시랍니다 제가 또 보기보다 순진한 사람이라 사실 우리 침내교회 이 강단 기독교연합회 20년 연 우리 김종원 목사님하고 함께 성기면서 참 많이 섰던 이 자리 근데 오늘은 감동과 감회가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두 분 목사님이 계셔서 아멘 간단하게나마 제가 우리 교우들과 안수받으신 목사님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축사를 전하며 대신하려고 합니다 6개월이 지났지만 2020년 저와 여러분 새롭게 시작된 제조들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최저임금이 증가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주민등록증 그리고 여권이 등장한 거 아십니까? 2020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편의점에 가면 물건을 사거나 마트에서 사고 나면 거스럼돈을 은행 계좌로 송금해주는 제도를 2020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가능한 시대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고 혜택을 못 누리신 분은 팔자근이 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또 새롭게 금지되는 것도 있죠 비닐 우산들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중포장 판매도 금지했고 마트나 백화점에 운영되던 자율포장대도 사라졌습니다 더 반가운 것은 이제 TV에서 사람을 자극하는 주류 광고는 제한이 됩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이 시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2020년 새롭게 시작되는 바뀌어진 게 있습니다 김민수 전도사님, 김승현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2020년 살고 계심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특별히 전도사님에서 목사님으로 취임하는 두 분 목사님 다시 한 번 축하 말씀 드립니다 박수 박수 제가 오늘 뒤에서 이렇게 안수받으시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다 침내 교인이세요 저만 감리교인입니다 지켜봤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김승현 목사님 안수하는데 저도 이렇게 울컥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두 분을 우리 목사님으로 부를 수 있는 거 행복하게 여기시기를 추간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감격하는 두 분 목사님을 보고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목사님들을 우리 목사님이라 부를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30분 하라고 하셨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을 드릴까 대한민국 초창기 한국교회 문헌을 살펴봤습니다 그 문헌 중에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남도의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사경회를 했던 기록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이 당시 30분 정도 찬양을 하고 3시간을 성경 공부를 하고 보통 어디 가서 3시간 성경 공부한다면 고개를 끄덕이려기도 한데 고개 반응이 없는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3시간 성경 공부를 하고 와 하고 놀라기도 한데 알겠습니다 침내 교회는 3시간 반 하는 줄 알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월 14일 저녁 집회가 되는데 저녁 7시에 시작되었던 이 교회 집회는 무려 새벽 2시가 돼서 끝났다고 합니다 이제 반응이 좀 오네 30분 해도 될 것 같은데 7시에 시작한 집회가 새벽 2시에 끝났답니다 이때 그 자리에 있었던 당시 성교사였던 조지 맥큰이라는 분이 미국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제 저녁 집회는 저녁 7시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 집회는 새벽 2시가 돼야 끝났습니다 하나 둘씩 이느냐 자신들의 죄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악을 싸우며 악과 싸우며 대단히 고통스러우며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이 계속되는 것을 보았지만 결코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두 분 목사님이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영성을 회복하고 저들이 말씀 전하면 모든 사람이 부복하고 통해하고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면 새벽 2시가 되어도 가지 않는 이 시대의 새로운 영성을 가진 주의 종들 되기를 그리고 이런 종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축하드리고 우리 침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침례교단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30분 하란다고 그걸 고지고때로 믿는 목사님 참 사랑합니다 자 이제 축가 시간인데요 우리 이유미 찬양 사역자가 오실 텐데 우리 이유미 찬양 사역자는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세요 극동방송 시그늘에 아름다운 찬양과 기쁜 소식 전하는 우리의 극동방송 하는 그 목소리 맞습니까? 네 맞다고 합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기쁜 소식 전하는 귀한 자리에서 찬양이 되어 영광입니다 귀하게 부르신 따라 세움받으시는 두 분의 목사님을 축복하고 또 함께하는 여러분과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자라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수반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말을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바람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악한 때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의 빛드시고 사용하시는 두 분의 귀한 목사님이 되시길 소망하면서 우리 두 분을 축하하며 우리 두 팔을 쭉 봐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단위 그 끝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목소리로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우리 함께 해주시는 인반물의 축복을 믿으며 우리 함께 축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인삿말 하는 시간 같겠는데요 오늘 안수받은 분이 두 분이기 때문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분은 인삿말 한 분은 축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김성현 목사님 나오셔서 인삿말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찾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늘 고백하는 거지만 목사가 되는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기억하며 앞으로 충성스러운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목사 안수 받으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게는 늘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 성노님들에게는 정말 더 낫고 낫게 섬기는 자가 되어있고 우리 가족에게는 사랑으로 또한 우리 나 스스로에게는 늘 겸손한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또 오늘 주신 말씀들 절대로 잊지 않고 우리가 제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갈 수 있는 믿음의 목회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성노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늘 채찍질 해주시고 또한 늘 응원해주시고 늘 기도해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은 정말 이제는 목사가 뭔가 목사가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했으니까요 잘 부탁드리는 그런 믿음의 목회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광지 목사님 광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주차에 관련해서 오늘 뜻깊은 김민수 김성현 두 사람의 목사 안수를 위해서 은근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발열 체크라든지 손소득 그리고 주체 안내 등에 많이 협조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돌아가실 때도 역시 서로 간의 양보와 주차 안내 분들의 협조로 오늘같이 좋은 날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귀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념품에 대해서 광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목사 안수를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여서 김민수 김성현 두 목사님이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귀한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나가시는 출구에서 한 분에 한 개씩 한 분에 한 개씩입니다 두 개씩이 아니에요 꼭 챙겨가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념촬영이 있습니다 다 맞춰지면 기념촬영 사진을 찍게 되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편의상 먼저 안수받은 이들과 안수의원 그 다음에 안수받은 이들과 단임 목사님 그 다음 안수받은 이들과 교인 전체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자유스럽게 사진 촬영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두 분의 목사 안수를 축하드리고 오늘을 위해 사랑의 수고와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정확한 수칙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돌아갈 때까지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3장 부른바다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하신 다음에 오늘 안수받은 김민수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부른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워나 즐거워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골자 빈들에도 폭음 듣고 가오리다 소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영광 모든 권세 주님으로 받으소서 멸시천 대 십자가는 죄가 짓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드리리라 믿음 없이 드리리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한량 없는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과 주 성령 보혜사의 한결같은 교제가 오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로 서약한 주의 종들과 주 안에서 한지체된 모든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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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